책을 읽어보아요. 탈 것, rise or transportation을 let's learn. 같이 배워요. 어? 이게 뭐예요? 자동차예요. 자동차를 타요. 부릉부릉 자동차. 빵빵! 버스를 타요. 버스.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타요. 부릉부릉. 오토바이를 타요. 자전거. 자전거를 타요. 자전거를 타요. 어? 이게 뭐예요? 소방차예요. 소방차. 소방차예요. 푹푹푹푹푹. 이게 뭐예요? 굴찾기예요. 굴찾기. 굴찾기. 식칭폭폭. 뿌뿌뿌뿌. 식칭폭폭. 기차예요. 기차 소리 요란해도 아기야기 잘도 잔다. 기차예요. 이게 뭐예요? 배예요. 배. 배예요. 떠다다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하늘 높이 날아라. 우리 비행기. 비행기예요. 비행기를 타요. 헬리곱터. 헬리곱터를 타요. 헬리곱터를 타요. 라이딩 헬리곱터. 헬리곱터를 타요. 그래서 오늘의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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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